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중대사를 초치해 도발적 언행에 항의한 지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맞불성 항의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일본이 올여름으로 예고한 호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돌입합니다. 도쿄전력이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오늘부터 2주 동안 할 예정이라고 호쿠시마 TV가 전했습니다.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대표팀이 이스라엘과의 1대3으로 져 최종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.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마을 두 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. 반격 첫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.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은 자국 국방부와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. 어젯밤 논산천안고속도로 차량 터널 근처에서 버스와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큰 물로 번지며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